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5번째는요. 화폐수요함수와 화폐수요곡선인데 우리가 앞에 화폐공급 곡선을 도출해냈죠. 수직이었죠. 왜냐하면 이자율하고 무관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화폐수요곡선을 우리가 도출해내므로써 둘이 만나면 이제 균형이자율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주장은 케인즈학파의 주장에 왜? 그렇죠.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건 고전학파의 주장이 아니에요. 선생님. 고전학파의 주장은 아닙니다.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학파의 균형이자율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통화공급곡선과 지금 배울 통화수요곡선이 화폐수요곡선이 서로 만나면서 균형이자율을 결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폐수요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요 밑에 보세요. 밑에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P는요. 물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Y는 소득을 의미해요. R은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딱 봤을 때 자 물가가 화폐수요와 서로 비례하는 관계네요. 무슨 소리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갖고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어머니께서 장을 보러 다니실 때 한 10만원 들고 가셨다고 쳐봐요. 평소에는. 그런데 물가가 두 배로 올랐어. 그러면 10만원만 갖고 다니면 안 되겠죠. 돈을 더 많이. 그러니까 두 배는 갖고 가야지 이전에 샀던 만큼 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죠? 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수요는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함수에다가 P를 곱해줬죠. 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화폐수요는요. 또 뭐와 비례하냐면 소득에도 비례합니다. 왜 소득에 비례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100만원 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갑에 한 5만원쯤 넣고 다니겠죠. 그런데 한 달에 3억 번다고 생각해봐. 5억만 들고 다닐 거예요. 아니죠. 최소한 한 100만원은 들고 다니겠다. 저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지갑에 갖고 다니는 돈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하고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이자율은. 소득은 앞에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냐면. 보세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일 때가 있고요. 10%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화폐수요로서 들고 다니면 얼마를 포기하는 거야. 5%일 때는 5만원 포기하는 거지만 10%일 때는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다니면 10%인 10만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화폐수요를 함으로써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율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이자율을 잘 봐야 돼요. 이자율. 이자율하고 이 놈의 관계. 왜? 왜냐하면 우리가 화폐수요 곡선은 어느 평면에 그리냐면 이게 화폐수요고요. 그 다음에 R. 이자. 이자니까 이게 변수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화폐수요가 이렇게 우아향하는 곡선이거든요. 화폐수요 곡선이. 그런데 이자율이 바뀔 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고 이 소득이라든가 물가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 화폐수요 함수에서 양변을 P로 나눠줘요. 그럼 이제 이 물가로 뭔가를 나눠주면 뭐냐면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를 양변으로 나눠줬더니 이게 이제 실질화폐수요의 함수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보세요. 방금 전에 위에서 물가를 밑으로 나눠줘서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소득과 수요의 함수다. 이거 하나를 그냥 변수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나타내는데 이때 요거 이자율 앞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기 앞에 붙어있는 요 K하고요. 그 다음에 요 H 있죠. 얘네들이 소득이 변할 때 K에 비례해서 화폐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K는 뭐라고 그러냐면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H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왜? 이자율이 변할 때... 아 지금 너무 이게... 자 이자율이 변할 때 H만큼 화폐수요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의자를 중심으로 요 놈이 변할 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지금 소득이 변할 때 K만큼 화폐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소하는 거였죠. 감소하는 거였고 이자율이니까 요거는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의자를 중심으로 소득이 원인이고 화폐수요가 결과다.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폐수요 곡선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율 평면에서 나타내면 이자율과 요 실질화폐평면에서 나타내면 이자율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소득이... 자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이자율과 화폐수요의 관계를 나타내면 이자율과 반비례를 우행하는 곡선인데 직선으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겠죠. 요 변수가 변하면 그죠? 그런데 소득이 변화하거나 그죠? 그 밖에 뭐 이런 물가가 변화하거나 그러면은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동하죠. 화폐수요가 증가하므로 화폐수요 곡선은 이동하는데 이자율이 변화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케인즈 학판은 어떻게 해요? 이자율에... 이자율이 이제 좀 있으면은 어떻게... 요 화폐수요와 앞에 배웠던 화폐공급이 서로 만나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고 배울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뭘 배울 거냐면 고전학파에서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이 고전학파는 어디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봤냐면 대부자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자금 이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은행이나 그런 금융시장 있죠. 그거를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요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자 일반 가게가 저축을 하면요. 요 저축은 요 대부자금에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요 저축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저축은 공급이고 투자는 뭐냐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곳에서 즉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대부자금 설이에요. 그러면 자 저축과 투자는 얘네들은 우리가 봤던 이런 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실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실물 시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총수요 뭐 이런 거에서 이랬을 때 얘네들 S 이렇게 나타나는 애들이 우리 실물 시장이에요. 화폐 시장은 지금 우리가 요 통화량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말은 뭐냐 이자율이 이자율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야? 화폐 시장이 아니라 이런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실물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실물 시장에서 결정된다 라고 봤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기억나요? 화폐는 오직 뭐만 바꿀 수 있어? 물가만 오르락내리락하지 어떤 실질 변수들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화폐와 실물 부분이 서로 2분화 떨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또 이걸 그냥 하나만 얘기하지 화폐의 중립성 똑같은 얘기를 여러 용어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화폐는 본체인 실물 부분을 감싸는 단순한 베일이 이렇게 천으로 가리는 거에 불과하지 실물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다 똑같은 소리야.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피곤하게 다른 표현을 자꾸 쓰냐고 이 미친 경제학사들아.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아무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화폐의 중립성이나 화폐와 실물의 2분화가 되었다는 얘기나 아니면은 화폐는 베일에 불과하다라는 거. 이 말을 프리드만이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은 거의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이 사람의 업적의 대부분이 다 케인즈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밀턴 프리드만이 통화주의 학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명성을 쌓았냐면 케인즈를 까면서 이제 명성을 쌓았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에 케인즈 학파를 잇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유태인인데 세뮤얼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인즈를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에서는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얘기.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하냐고 피곤하게.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거 3개 다 나와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어 자 우리가 케인즈 학파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별거예요. 자 고전학파는 어디에서 이자율이 결정됐어요. 고전학파는 실물 시장에서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지들이 만든다고 대부자금 시장을 이용해서 설명했는데 더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대부자금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아 실물에서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케인즈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케인즈 학파의 이자율 결정으로는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부를 텐데 자 케인즈 학파는 화폐 시장에서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 당연히 화폐 수요 곡선과 화폐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만나는 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 했을 때는 고전학파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즉 화폐 시장에서 일단 이자율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자율의 결정. 자 우리 핵심 35에서 배웠듯이 자 요게 화폐 공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를 밑으로 나눠주면 실질 화폐 공급이죠. 요것도 지금 실질 화폐 수요예요. 얘는 이자율에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요렇게 이자율에 반비례하니까 우하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아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자 이자율의 조정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서 원래 균형 이자율은 여기어야 하는데 이자율이 지금 R1 상태래요. 그러면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 A점까지가 요게 화폐 수요죠. 여기가 수요예요. 그런데 여기가 요게 화폐 공급이니까 이만큼이 공급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차이가 나요. 요만큼의 화폐에 대한 초과 공급. 시중에 그러니까 화폐가 되게 흔하죠. 그러면 뭐가 귀해 상대적으로. 채권이 더 귀하죠. 그러면 채권을 사람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너무 남아도니까 보유하고 있는 화폐로 이제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뭡니까. 이자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쭉 하락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된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초과 수요에서도 화폐의 초과 수요에서는 반대겠죠. 그죠. 요 경우에는. 자 그리고 균형 이자율이 이제 변동이 된다. 자 그러면 화폐 공급의 변화에서 화폐 공급이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령 여기에 있던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던 화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즉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보세요. 일단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화폐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하락한다. 맞죠.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면 이때 물가가 하락했을 때 요 화폐 수요는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한대요. 왜? 요 P가 하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폐 공급 요 전체의 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 경우에도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자율은 하락한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의 변화를 봤으니까 화폐 수요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변하면 요 화폐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할 텐데 지금 뭐가 변하냐면 이자율이 변한 게 아니라 소득이 변하죠.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화폐를 더 화폐 수요를 늘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균형 이자율은 증가한다는 표현보다 이자율은 상승하는 거죠. 핵심 예제 2가 아니라 1이에요.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이자율을 하락하는 경우는 어떤 걸 볼까요. 정부가 국채를 매각해서 통화 공급을 감소시켰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정부에서 국채를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을 팔면 돈이 들어오겠죠. 시중에 있는 돈들이 다 들어온다는 말은 통화 공급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화 공급을 감소시켰으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게 통화 수요 함수고 통화 공급 함수였죠. 그러니까 이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네. 그럼 이자율이 여기에서 이리로 이렇게 상승하겠네. 통화 공급을 감소시켰대요.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화폐 수요가 증가했대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 공급이 감소하였다. 이자율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P분의 MS잖아요. 통화 공급이. 물가 상승하면 통화 공급은 감소하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이동하여 이것도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3개 다 틀렸네. 네 번째. 신용 카드의 보급으로 인하여 화폐 수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용 카드가 보급이 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왜? 카드 갖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자 지금 요게 공급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할 때 화폐 수요 곡선. 그러면 신용 카드가 보급해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화폐 수요는 어떻게 수요 곡선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여기에 있다가 이자율이 이걸로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위에 모든 경우에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아니네요. 틀렸죠. 4번만 하락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주시고.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용 카드 보급. 이러면 화폐 수요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이제 화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보면으로써 드디어 균형을 달성해서 이자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여태 알았던 건 뭐냐면 어떤 평면에서 그랬냐면 이자율과 통화량의 관계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우리가 LM 곡선을 도출해냈는데 그 LM 곡선은 어디에서 그릴 거냐면 이자율과 소득의 관계. 여기에서부터 이자율과 소득의 관계를 화폐 시장에서는 어떻게 균형이 이루는가. 결론은 이렇게 LM 곡선이 우상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변수들이, 이런 변수들, 변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에 막, 선생님 그래프 모양 기억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프 모양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 변수가 뭔지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셨죠? 지금 내용이 점점점 우리 결론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점점 재밌어지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LM 곡선을 배우니까 우리 같이 화이팅 하자고요. 고맙습니다. positiv 능력